논문 진술,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효과적인 고객지원, 직종, 광고 및 전자상거래 전략은 고객만족, 비즈니스 효율성 및 수익 창출에 기여함으로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소개, 전자상거래의 부상으로 인해 직종과 같은 새로운 모델이 인기를 얻으면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객지원과 광고는 비즈니스 성공을 보장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논문은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고객지원, 직속, 이커머스, 광고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고객만족도, 비즈니스 효율성, 수익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고객지원, 고객지원은 고객만족도와 고객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커머스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실시간 채팅, 이메일, 전화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개인화된 고객지원을 제공하면 충성도 높은 고객층을 구축하고 브랜드 평판을 높이며 경쟁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효과적인 고객지원에는 고객불만사항을 처리 및 해결하고 반품 및 환불을 관리하며 고객에게 긍정적인 전반적인 경험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생산자 직송, 직송은 소매업체가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대신 공급업체에서 고객에게 직접 제품을 배송하는 이커머스 주문처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통해 기업은 재고 비용을 최소화하고 참고 요구사항을 줄이며 재고에 대한 사전투자 없이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직송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급업체 관리, 단소화된 주문처리 프로세스, 공급업체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시 배송을 보장하고 고객만족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판매, 결제처리, 주문처리, 웹사이트 디자인 등 다양한 온라인 비즈니스 활동을 포괄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환경에서 기업은 고객을 유치하고 전환율을 최적화하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용자 친화적인 웹사이트 제작, 강력한 결제 게이트웨이 구현, 효과적인 검색엔진 최적화, SEO 및 디지털 마케팅 기법 활용,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고객 행동 및 선호도에 대한 인사이트 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장제 고객을 유치하며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전자상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광고 전략에는 검색엔진 광고, 소셜미디어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콘텐츠 마케팅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적절한 잠재 고객을 타겟팅하고 매력적인 메시지를 작성하며 광고 캠페인의 효과를 측정하여 긍정적인 투자 수익률, ROI을 확보해야 합니다. 결론, 오늘 아래 경쟁이 치열한 이커머스 환경에서 고객 지원, 직송, 이커머스, 광고 전략은 비즈니스 성공에 매우 중요합니다. 탁월한 고객 지원 제공, 효율적인 직송 운영관리, 이커머스 프로세스 최적화, 효과적인 광고 캠페인 구현은 고객 만족도 향상, 비즈니스 효율성 제공, 수익 창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환경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기업은 역동적인 온라인 상거래 세계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공하기 위해 이러한 영역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구현해야 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